안녕하세요 건축가 이관용입니다. 오늘 이관용의 건축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개정된 법령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뉴스는요.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개정된 법이긴 한데요. 지금 현장에서 약간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을 보시면 필로티 건축물이 지진에 피해를 입으면서 기둥이 이렇게 붕괴된 그러한 사진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포항 지진 대책을 통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한 설계의 감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그러한 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과 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에 대한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게 포항 지진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법 시행이 허가 신청부터냐 아니면 바로 시행이냐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대한 개정 내용을 보면 시행은 6개월 후에 한다 1년 후에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문구가 없이 애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대한 시행은 허가 신청부터냐 아니면 바로 시행이냐 이거를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로티 구조 건축물 관계 전문자 기술자 협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고요. 이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에 대한 이 내용은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허가 신청한 그 프로젝트부터 이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대상은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 감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는 누구냐 여기서 관계 전문 기술자는 건축 구조를 전문 분야로 신고하여 특급이나 고급 등급을 획득한 건설 기술자를 말합니다. 통상 우리가 구조 기술사를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 기술사가 일부분 감리 업무에 포함시키게 하는 그런 법령이 되겠습니다. 서울은 구조 기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구조 기술사가 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구조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건축 구조를 전문 분야로 해서 특급 고급 등급을 확인하면서 엔지니어링 개설 사무소 신고를 하신 분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리해신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관용 건축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필로티 형식에 대한 협력 내용이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무엇인지 한번 좀 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필로티 형식이라 하면 1층이 기둥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통상 필로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법에 필로티한 정의가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필로티 형식에 대한 건축물을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의 이런 비슷한 구조 그리고 벽면적의 1분의 1 이상이 보이드된 그런 층으로서 바닥부터 위층까지 공간으로 보이드된 그러한 건축물이 필로티 형식이라고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바로 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생 건물은 1층도 기둥식이고 나머지 다 기둥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근생과 다세대 주택이 결합되어 있는 상가주택 이런 건물들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인데 1층 부분이 말 그대로 기둥식이고 주차장이고 2층부터는 벽식 구조로 된 주거 형태의 건물이 이제 구조 형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거의 도표를 보시면은 계단 부쪽은 벽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둥으로 되어 있으면서 다 오픈된 공간이죠. 이런 건축물이 필로티 형식이고 그 상부 구조가 다른 구조라는 거죠. 하부와 상부가 다른 구조 형식이 바로 이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 사진을 보시면요. 이 건물은 마곡동에 저희가 지은 다가구 주택인데요. 저층부는 말 그대로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필로티이고요. 그래서 상층부는 이제 3개 층의 주거 형식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기둥식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내력벽식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의 형식이 다르죠. 이런 건축물이 바로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는 감리는 몇 번 나오게 되나요? 세 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첫 번째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가 완료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이나 벽체가 배근했을 때 세 번째 2층 보나 슬라부가 배근했을 때 구조기술사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구조기술사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건축주가 이 관계 전문 기술자 즉 구조기술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감리자 건축감리자가 관계 전문 기술자와 계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협력은 어떻게 하나? 일단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착공신고 시 때 구조기술사와 계약을 맺은 이 계약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착공신고 때 인증하고 그리고 감리 이름 세 번 나오게 되죠. 감리 이름 세 번 나와서 세 공터에 작성해서 나중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4일부터 진행된 법령 중에 하나가 필로티 형식의 건물의 시공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요. 자 필로티 형식 건물의 시공 동영상 촬영은 착공신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분이 아니라 허가랑 상관없이 12월 4일 이후에 착공하는 건축물의 시공 부분을 촬영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시공 동영상 촬영 부분은 구조기술사 감리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초 바닥백은 그 다음에 필로티의 기둥이나 벽체백은 그리고 보나 슬라보백은에서 세 번에 걸쳐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은요. 필로티 형식 건물의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그리고 시공 동영상 촬영 의무가 2018년 12월 4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조기술사 협력은 허가 신청분부터 그리고 시공 동영상은 착공신청분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끝나면 1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 겁니다. 허가를 득한 게 아니고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미뤄지고 있을 때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설명을 드린 거고요. 2018년 12월 4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을 했고 허가를 득했다면 구조기술사 감리 대상이 아니고 시공 과정에 동영상만 촬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잘 적용하시려고 제가 건축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다른 건축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